데빈아 요즘 힘이 없어 조졌어요 조졌다고? 뭐래? 얘 스카이서 어떻게 많이 봤는데? 나 오늘 열 시간인데 얘 스카이 진짜 멋있어 아 스카이서 남미가 썼는데 너무 웃기게 이게 너무 웃겨 성 몇 점이야 너? 저요 말 못해 영화만 더 잘 봐 영화도 당연히 잘 볼거야? 사업도 당연히 진성 수학 왜 참이야? 90점 이상으로 말해 네 잘 봤어 영어는 다 맞을거지? 영어는 다 맞을거지? 아니 과학은 자신있어 진성 수학 잘 맞냐 태현이? 괜찮 태현이 뭐 연예인처럼 하고 나 모자쓰고 봐 이 앞머리 때문에 앞머리 막 있어? 아니 여기도 많고 왜? 뒤에 괜찮은데 왜요? 네 주원사 잘하네? 안 맞았어? 네 아 아이씨 쌤 역사 52점은 좀 너무한거 같죠? 공부 안했어? 겁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그것만 진짜 지고나서 하고 아 진짜? 네 하루만 보면 아니 아니 실력도 넌 몇 점인데? 역사 내부선만 맞았어요? 응 괜찮아 영화 잘 보면 돼 네 네 저 무슨거예요? 어? 이거 내꺼 내꺼 맞지? 응 저 용윤쌤이 선물이냐고 하던데 뭐야 뭐야 은영이 잘하셔서 써? 응 몇 점이야? 90점 90점? 영어는 다 맞을거지? 응 90점 원래 수업인데 응 응 됐어? 응 건딩한거 아니야? 응 자 오늘 이제 쉽보죠 여러분들 오늘만 공부하면은 시험 끝납니다 종합운사 네 귀여워 진짜 싫다 준비하시고 세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원래 시험 보고 그 다음날 공부할 때 진짜 귀찮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겨내야 잘 볼 수 있으니까 자 저러면 이제 본문 복습할거고 일리과 그래서 뭐 문법이나 단어 이런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내용 위주로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57점 오른쪽에 해석 있죠 여러분들 그쵸 그거 가리세요 네 핸드폰이나 핸드폰이나 이런걸로 오른쪽에 해석 써있는거 가리시고 해석을 시킬겁니다 시킬건데 어디에요? 그 다음에 영어를 읽지 말고 해석만 하는거에요 영어를 읽는다던가 그러면은 어 딱밤 정립합니다 안 돼요? 어? 어? 잘하는 아니요? 영어 읽는것도 안되면 알겠지? 그럼 벌리는거야 그럼 벌리는거야 자 갑시다 자 손부터 예 네 어 시작 시작 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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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하는거에요? 저점인거에요 왜파냐 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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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노 서녀이가 들렸어? 서녀이가 또 서 하나도 안들렸지 세미 안들린거잖아 진짜만. 난 둘이죠. 저는 아마 셀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셀틴에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그럼 1, 2, 3번 통과해 별표. 자 이거 내용은 여러분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이거 항상 나옵니다. 로버트 1, 1번. 그쵸? 그래서 언제 누가 뭘 처음으로 했고 뭘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예민아. 네. 1번. 로버트 1번. 로버트 1번. 1839년에 세계 최초 셀티를 찍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버트라는 사람이 언제 여러분? 1839년. 뭐 했어요? 최초 셀티를 찍었어요. 세계 최초의 셀티를 찍었어요. 1839년이 과거니까 테이크를 투부로 바꿨죠. 어금과 잘 봐주시고. 그리고 2번. 셀피는 2013년에 신조어로 등재됐다. 신조어 사전이 아니고 사전에 신조어로 등재됐다는 거죠. 그쵸? 셀피한 달러가 2013년에 사전에 등재됐다. 진성. 어제. 어제. 알드린. 알드린. 알드린은. 1966년에. 최초의. 아 우주에서 최초의 셀티를 찍었어요. 그쵸. 그래서 버전한 사람이 뭐 했다 여러분들? 말로 해보세요. 1966년에 최초의 우주 셀티를 찍었어요. 그쵸. 1966년에 우주 셀티를 처음으로 찍은 분입니다. 책 안 보고. 물어볼게. 네. 유준아. 네. 로버트 한 사람 뭐 했어? 로버트 콜리디어스. 로버트 뭐? 로버트. 로버트. 로버트 콜리디어스. 콜리디어스? 우리 방금. 코네디어스. 코네디어스. 콜리디어스. 2013년에. 어? 이야. 19. 어? 1966년? 아 염도는 정확히 알아야 돼. 1839년에 뭐 했어? 세계 최초의 첫 번째 셀피를 찍었어요. 어. 아 센서야. 네. 버즈는 뭐 했어? 버즈야. 그 우주 셀피를 찍었어요. 죄송해요. 개그. 진짜 재미없다. 진짜. 뭐 했다고? 우주 셀피를 찍었어요. 응. 1966년에 첫 우주 셀피를 찍었죠. 응. 은혁아. 셀피한 단어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이렇게 됐어. 오케이. 고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무조건 나와요. 매년 나왔어요. 알겠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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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 맞네 너도 나는 정리 설명을 제대로 못해 진정아 뭐야? 정치상? 안되지않고 3연씩 너 정리해 뭐야? 뭐야 이거? 3을 5분사람 3을 5분사람 그렇죠? 사람이 앞에 먼저 오면 4연씩에서 3연씩 쓰지않는거죠? 에스크 사람 3을 에스크 3을 5분사람 예민아 맞지? 설명을 좀 더 전체 이해했어야 돼 전치사 맞아놔 뭘 전치사 맞았을끼야? 에스크 전치사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에스크 전치사 5분야 이렇게 하면 설명 된겁니까? 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다행이야 반드시 기억하시구요 그 다음에 몇명의 학생들에게? 300명 몇삼부터 몇살? 4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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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했습니다 자 공은 중요하니까 잘 볼게요 자 예민 네 그 결과를 준다 너한테 정리해줄게 응 주워 놀랍게도 50%의 여자들을 해서 바로 셀피를 찍었고 찍었지만 오직 15%의 단자들을 셀피를 찍었다 오케이 반드시 표로 주어질거구요 여기 표 보시고 잘 보시면 되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했던거는 %ofdome의 명사가 나오니까 그 명사에다가 스위치하는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girls, boy 있으니까 둘 다 뒤에 take s가 안 붙었다 그거 단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서녀가 집어냈다며 몇반에서 재원이가 그러는데 거기 그 다음 서녀 해봐 또한 이 93%의 학생들은 그들이 펜트를 쓴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했던게 these students죠 these students가 의미하는게 뭐에요? 이 학생들이 누구죠? 93% 아니죠 그 taking s 아니죠 300명 그거 아니에요 taking s 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쵸 그쵸 그니까 앞문장에 있는 소녀들의 90% 소년들의 15% 를 얘기하는거에요 그 사람들의 그 중에 93%인거지 그치 서녀야 이거 너가 집어넣었다고 재원이가 네 그렇죠 그래서 these student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찐서 네 학교 조사는 또한 도와드렸던 학생들이 학교에 가장 많이 살펴 오케이 다음 태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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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行 감사합니다 루이스는 긍검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죠 awesome 무슨 뜻 다 같이 놓았어요 Thus awesome venir Isn't also 2대 종류야 너요? 네 2대요 2대 지서 1대 은혁이 아닌가? 예윤이 몇대? 저 1대요 유준이 1대요 1대 1대씩이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awesome하면 동이형 뭐 있어요? wonderful wonderful fantastic cool 이런거 있죠? silly 이거 맞잖아 뭐라고? Seek 선생님이 알려주신거 silly는 뭐야 silly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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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중요한거 spend 시간 플러스 뭐죠? spend 돈 시간 ing doing 그 다음 doing 잇이 가르치는게 뭐에요?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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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죠 민우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 다음 서빈 이게 그렇죠 kt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죠? 필터를 쓰면 진짜 나는 아닌 것 같다 의견을 지으시는 겁니다 거기 중요한거 자 룩 다음에는 품사모호죠? 형형사 룩라인 그 다음에는 형형사 그거는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셀피에 있기 때문에 주옥 너는 셀피에 있기 때문에 따라야겠다 하나 더 자기 자신의 너가 셀피를 찍거나 불리거나 그때 보기 전에 아기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before를 동그라미 해야 돼요 before 자 그래서 셀피에 대한 에티켓을 지킬 때 셀피를 찍거나 올리거나 보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겠죠 이미 하고나서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맞죠? before를 잘 봐주시고 1번 내용 갑니다 예민 어디에 있는거야? 응 계속 적절한 장소를 아니 그 셀피를 찍기 백을 적절한 장소를 고른다 오케이 중요한 형형사 appropriate 뭔 뜻이에요? 동의어 두 개 proper, right right place, proper place, appropriate place 다 적절한 장소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셀피를 병원이나 공공하는 데서 진짜 진서 그것은 다음 사회라고 내가 신경 쓰이기였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2번 갈게요 쏘뇨 누가 이걸 볼 수 있느냐 계속 누구나 이 셀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오케이, 중요한 연습으로 keep in mind that 무슨 뜻이에요? 명심해라 명심해라 이거는 쓰임새가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단어면은 keep 다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명치하라 keep this in mind keep that in mind 이렇게 쓰는데 대절이 목적으로 오면 이렇게 뒤로 보내버리죠 keep in mind that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서빙 거의ない 어? 아닌데 Carefully세 부탁 Pride 정리시 조심하세요 오케이 혜연이 3번 어떤 영향을 연결할까 계속 다른 사람들은 도로는 물이 안 돼 계속 무리하게 하고 나면 무리한이죠? 동요 뭐 있죠? 예의 없는 아이유 시작하는거 인폴라이트 스펠링 어떻게 되니까 인폴라이트 스펠링 뭐야 스펠링 뭐야 루즈의 동의어가 인폴라이트 많이 나왔죠 네 문제 풀 때 많이 나왔잖아 아 M이에요 아니 N이 아닙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문장 유준이 쉬운 것처럼 불리네요 그렇지않나 이 팁들에 따라서 YHIP와 좋은 시간으로 자 됐어요 그래서 거기 팁 무슨 뜻이죠? 조언 또 팁 무슨 뜻있지? 꿀팁 이걸 팁 팁 그죠? 보너스 같은 거 서비스 같은 거 또 핑글즈 손 핑글 끝 끝이죠 끝 팁을 밑줄 치고 다음 중 여기에 있는 팁과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을 고르시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어드바이스에요 어드바이스랑 차이가 뭐냐면 어드바이스는 셀 수 없고 팁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예술 뭐 붙여요 이렇게 다음 중 뭐라고요? 네? 다음 중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음 중 뭐라고요? 다음 중 밑줄 친 팁과 같은 의미로 쓰인 번호를 고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팁에 다른 의미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조언 세 가지 뜻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너희 선생님 이거 무슨 의문? 그렇지않나 부담 그렇지않나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그게 뭘까 아니야? 용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지는 부가 부가 오문분이죠 부가오문분 만드는 방법은 앞에가 농정이면 뒤에는 부정 앞에가 부정이며 뒤에는 부정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도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도 일반동사가 있으면 뒤에도 두더지 하하하하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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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두 더즈 디드. 두 더즈 디드. 그 다음에 주어는 항상 뭘로 바꿔서? 대명사로 바꿔서. 진서 오늘 잘생겼지 않아? 그렇지 않아? 진서는 잘생겼어. 진서는 잘생겼어. 이렇게 바꿀다고요. 앞에는 진서를 써서 잘 안. 그런 방법이에요. 알겠죠? 1번 질문. 어서 이거 넘어갑시다. 201조. 태연이 거 프린트 뽑아올게요. 아니요. 아니요는 생각지. 생각 물어보려고. 아니 태연아 내려가서 괜찮아. 빨리. 빨리. 내가 혼자 줄게. 이 옷을 보상도 해. 나 혼자 줄게. 언제 남아 있는지 알아? 그럼 갈지? 왜 저러는 거야? 아 상도야. 뭐해? 쟤 약간 관심받고 싶어. 아니 걔널봤어 그 오리 있잖아. 오리였어? 오리였어. 아니. 이거 캐릭터 있는데? 구나야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걔 있는데. 둘 위에. 아니야. 둘 위에. 둘 위에 나오는 거 있잖아. 오이. 아닌가? 걔 막. 걔 다줘야. 다줘야 여기. 걔 다줘야. 미안해. 미안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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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아닌데. 아 그래 얘. 잠깐만. 등수 자비야 이거? 어. 뭐 등수 자비야 이거? 근데 얘 너무 귀엽다. 걔. 왜 나도 귀여운다. 아이씨. 아이씨. 아. 아 그건 좀. 이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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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웃었지?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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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4천원이에요. 4천원. 제발 정상이에요. 4천원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정상이야. 네. 제가 다 비정상이어서. 너가 똑같아.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잘 받아. 여기 되 surgeon,님. 아니에요? 그럼, 저의 오른쪽 퇴섭 가리고. 갑시다 유준 시작 안녕 야 우리 일과 딱밤 철회하고 가자 여기 이 줄 다 한 대씩인가? 유준이면 두 대죠? 제 세대에요 저 세대야? 저 세대에요 너 세대에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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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뇽매이지만 아 리포트하우 있네 딱 번쳐라 지금 나 꼬르도 잘하는데? 숟가락이 아 이거 딱밤 아니야? 주산이 주산이 근데? 주춤 야 말아줘 너 왜 되지? 박윤형 두대에요 맞아요 와 저 두배인데 근데 뭐하냐 얘 어떻게 입모양 같냐? 이 새끼 자꾸 욕한 말일거같이 누구? 남은혁이요 너의 새끼 욕하지마 이 새끼 자꾸 입모양으로 시도해보인다고 실버형 아니 진짜 학원에서 진짜 착한 척 하는 거 착한 척 알아 나도 제가 착한 척 하는 거 아 그쵸 아 그치 나죠 근데 화장실이 남윤호랑 박윤형 진짜 착한 척 오시는 거 같아요 남윤호가 착한 척을 해요 남윤호가 착한 척을 해요 남윤호가 착한 척을 해요 남윤호는 걔가 저를 아 그니까요 걔 저 깔고 옮겨서 저 죽을 거였어요 그거 좀 위험하네 선생님 남윤호가 합계해서 여자들 때리고 다녀요 맞아요 저도 못했고 걔도 맞았어요 걔 지난번에 여자애 누구 전여성이었나 걔 안경 한번 부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흥석적이야 얘가 그렇습니다 안 되게 유년이 네 친구잖아 말려 친구 아니에요 이맨집이 옛날 해설 아 그래 은혁이 네 친구 아니야? 응 유년은 누구랑 제일 친한데요 없어요 어? 얘네 일면실도 없는데 아 알겠네 주우랑 은혁이랑 친구 아니야? 네 집사에서 친구는 없는데 집단은 너무한 일진 일진 어 맞아 남윤호가 일진이라고? 일진 일진 맞아요 막 애들 돈 빙 뜯지는 않는데 아 그래? 빙 뜯어? 아니 빙 뜯지는 않아요 일머도 빙 뜯어 진짜 믿고 계실 거야 솔직히 안되겠는데 한번 조절해 안 뜯는데 아이씨 아니야 유년 착할 거야 도덕샘 머리끈까지 안 빙 뜯고 어? 도덕샘 머리끈까지 빙 뜯어가지고 도덕샘 머리끈을 그건 빙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빙 뜯어가지고 아니 이게 안돌리는 건데 지금 저한테 빚이 한 한 샐러드에 주는 거야 한 5년 전에 한 5년 전에 누나 시작해요 어 안녕 아직도 안 하고 넌 안 떴냐? 없죠 여기는 시원하세요 밖에 지금 날씨가 왜 떴는데 밖에 지금 32도 막 그러잖아 친한 안녕하세요 아하하하하하 박토두 얘기해 왜 이렇게 해말로 꼭 잔여가세요 저는 한국의 음식 기자 하하하하 민준이랑 한 번 막 죽는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했어요 예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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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장례 가장 장례 종례 시간이 뭔 시간? 종례 시간 종례 시간이 제일 좋게 너네 학교에 점심맛 없잖아 네 맞아요 근데 저희 형태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진 거예요 네 맛있어? 부암 초가 맛있어요 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아 49분 놀고 케이크 동포 케이크 너네 매점도 없다며 네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진짜 개빡수 저 매점이 왜 없지 아니 있었는데 궁어들이 그 하나 있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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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돈 많이 쓴다고? 개빡수 아니 그 분량이 전부 다 온다고? 네 이 상황에서 성공한다고? 아니 근데 그게 다 추억인데 사실 아니 수연해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학생에 대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캡포파이 하면서 다 가지고 있던 흑역사항을 깨싸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장을 입고 베개 싸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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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청촌 수행할 것 같아 은청촌 갔네 은청촌 갔네 은청촌 초가 간다고? 수행애로 인자 안 가 그래서? 아 나 은청촌 갔네 사라갔는데 다시 기회가 없는데 빨리 나 사라졌어 사라갔는데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게 선자 재밌거든요 세때는 극기훈련이라고 했거든요 아 맞아요 아유로 본 교관 아유로 본 교관 가가지고 괜찮네 2박 3일로 가가지고 거기 가면 저렇게 태현이처럼 모자 쓴 교관들이 있어요 빨간색 모자 어 군대 교관처럼 군대 condensed everyone respeline 별명이 다 있어 독사 독사는 꼭 있어 잘나가 독사 그 다음에 꼭 예쁘장한 여자 한 명 있어 그런 사람은 뭐 공주 별명이 공주 첫 installation 키 크고 약간 남자? 기인 기인 자 쟤는 정보 때 성도 전시잖아 정국이 여기 있어 처음 오면 엄청 밝아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무릎뿌리고 이거 안하고 막 옮은 거라고 하니까 이거 모르고 그러다가 저녁에 꼭 캡콘파이어를 하지 그러면서 엄마 얘기를 해 너희 엄마들이 얼마나 더 힘을 위해서 애들 다 물어봐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장기자랑 하고 애들 막 나와서 춤추고 나 꼭 거기 나와서 고백하는 애들이 있어 계셔 계셔 남자 나와가지고 김냐빈 나와봐 나 좋아해 공개적으로 까이고 그런 소리 그런 게 없다는 얘기지 그 밤에 애들끼리 항상 10시 정도 자라고 하거든 근데 안 자지 진실 게임 진실 게임하고 야곤들 같은 거 다 해보고 진짜 재밌었는데 지금까지 다 기억나 잘하면 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 밤에 보물찾기 했는데 보물찾기 보물찾기 지금도 한 번씩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고향가서 다 그런 얘기하거든 옛날에 너 기억나 너네 너네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야 저희들 추억을 태상하는 거지 아 코로나에 있었어 맞아 진짜 코로나 세대들은 지금 불쌍하네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가 아직까지 내가 제일 친한 친구 두 명이 더 친한 친구야 진짜 근데 진짜 행복해 얘들아 너네 지금 중학생이잖아 초중고 때 사귈 수 있는 친구들이 진짜 소중한 친구야 야곤들 대학교 가잖아 그 친구들은 뭔가 한계가 있어 다들 뭔가 생각이 굳어와가지고 초중고 친구들은 재는 것도 없고 내 어린이신을 다 아니까 너 잘해 지금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 초상 만나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봐 지금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뭐야 친한 얘기야 선생님 얘가 저한테 욕해요 이제 끼고 온도 있어 어 지금 욕했다 또 어 말해들어 입이 너무 거칠어 괜찮은데 남자들 아니 잘 알았어 아니 용진 쌤 때문에 욕들은 뭐해요 용진 왜해 너무 욕 아니에요 너네 원래부터 많이 했어 내가 너네만 아는데 진짜 화목반에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용진 쌤이 빠따떨고 와서 엎드려 빠질게 뭐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진짜 빠따떨 때렸어 내가 그랬어 맞아요 너무 하지마 자 그다음 진사야 네 어 코리아 한국에서 왜 걸렸을까 너 영화 읽었어 잠깐만 한국에서 맞지 않나 응 응 코리아 맞아 우리는 종종 밥과 스프 아 우리는 종종 정식으로 가스프레오 아 두걸 먹는다 그다음에 태연이 네 이거 맞아요 우리는 원 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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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네 반찬은 네 네 네 끝까지 해야지 반찬은 뭐 반찬은 거기서 해봐 해서 어떻게 해야돼 뭐 뭐 먹는다 응 그다음에 네 서비님 그럼 우리 학교는 특수하다고 요리를 기자랑 김치와 김치와 가스타랑 전화 그 다음에 줘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학생들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오케이 얘들아 거기 후 중요하죠 거기서 후에 정체가 뭐니 무슨 겸 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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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점심에 뭐 먹어요 밥이랑 밥이랑 반찬으로 뭐 나와요 김치와 김치와 그 다음에 가끔 특별 음식이 나오는데 뭐 같은 거 피자 파스파 그쵸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프랑스 갑니다 네 은혁이 선생님 우리 학교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에 저 균형 잡힌 영어로 뭡니까 밸런스트 꼭 이기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진성 어? 네 우리는 보통 먹는다 샐러드 직장으로 샐러드 오케이 그래서 유줄리 무슨 부사 빅터 부사 빅터 부사의 위치는 조비리 빅터 그 다음에 쏭 주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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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 우리는 또한 그 점심이 끝날 때 신선한 과외를 먹는다 유리 오 그 오 나는 절대 과거에 과거에 대해서는 믿을 것 같다 은혁 그 내는 직장하잖아 서빈 아 예 그 어디서 생각되는 특별한 균칙이 성 우리는 정신 식사에서 적어도 30분간 몸으로 오케이 앞에 보고 책 보지 말고 물어봅니다 다 같이 프랑스 베리아 학교는 어떤 음식을 제공한다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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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네 샐러드를 먹으러 먹죠 주로 에피타이즈 에피타이즈가 뭐야 스틱 음식 그 다음에 주요 음식은 뭐가 나와 미트랑 무기 한국어로 고기랑 한국어로 피씨를 한국어 해 고기랑 고기 고기랑 물고기 물고기 그 다음에 식사 마지막에 뭐 먹어 유준아 그 샐러드 그 그 식사 식사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 또 뭐 먹는 걸 좋아해 가게트 가게트 가게트는 뭐랑 먹을 때 아주 맛있어 그쵸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여기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뭐야 네 최소 30분 최소 30분 동안 페이블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브라질 갑니다 빨리 하겠다 주요 주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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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혁이 은혁이 고기와 채소는 고기의 반찬에서 고기 진성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신형 플랜테인 먹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선효 플랜테인은 과외입니다 다나처럼 생긴 그쵸 거기 위치의 정체가 뭐야 다나 바나나 위치가 위치가 오냐고 위치 죽격 죽격 관계 대명사죠 쇼 우리는 도착 플랜테인 서빈 우리 학교는 음식이 건강하다 아니 그대로 인심이 건강 프레쉬 하다 아니 신선 신선 왜냐면 면헴 채소가 가야지 상징 오케이 책 보지 말고 브라질 점심으로 뭐 나와요? 콩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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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밥이 아니고 콩밥이 아니고 콩밥이 아니고 그다음에 반찬으로는 뭐가 흔하게 나오죠? 플랜 아니 그 그 그 그 그 야채 야채 나오죠? 그래서 이 브루노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은 뭐랑 함께 나오나? 플랜테인이 뭐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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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일입니다 야채가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보통 플랜테인은 어떻게 요리해요? 기절 기절 그쵸? 그다음에 이 학교 점심은 왜 신선하죠? 신선 신선 마지막 싱가포르 갑니다 다 태현아 네 기다려 네 다음 싱가포르에는 많은 다른 문화권에서 왔다고 아이씨 제대로 안해 주어가 피풀인데 싱가포르이 주어야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문화권에서 왔다 응 그러나 우리는 쏘가 그러나야? 그래서 우리는 동양식과 사랑식 음식 둘 중에 둘 둘 중에 둘 다 너네 이봐 주요 문법 보스의 앤드비 아니었어? 네 네 네 다시 해석해 그래서 우리는 동양식과 사랑식 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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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남식 그래서 침대 남식 삭 balanced 내가 남식 몸 다 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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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불안해니 오늘 공부 좀 해라 불안하다 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피플사함의 후의 정체가 뭡니까? 죽격 죽격 관계된 명사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진짜 동사는 뭐예요? 그 문장의 진짜 메인 동사 컴이죠 그래서 후아의 리브랑 진짜 동사인 컴이 둘 다 피플의 스위치에 맞춰줘야 된다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 포스에 ANDP 오라고 김태현 예빈아 예빈아 자 그 다음에 예빈아 예빈아 너 한 대 정리해 주워 학생들 많은 음식점 그렇습니다 카레나 수나 파스타 파스타 진성 우리 학교는 작년에 건강한 학교 음식에 대한 상을 받았다 네 선영 우리 음식은 항상 건강하고 그들은 맛도 안 좋다 오케이 책 안 보고 물어본다 싱가포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태 그래서 점심에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점심에 먹을 수 있어? 점심에 먹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많은 요리를 선택을 할 수 있죠 뭐와 같은? 카레 수 파스타 언제? 가끔? 매일 매일 그 다음에 작년에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이겼어요 긍정한 스쿨 긍정한 스쿨 우리의 삶을 이기는게 아니야 자 봤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인영아 오늘의 음식이 스탭 송 무슨 엄마가 복도 없이 와 공통장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have something in common 무슨 뜻이야? 몸을 공통으로 가지다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백점 많아 그렇지? 강요 강요